그리고 혼나게 우리가 얼씨구 절씨구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자 즐기고는 어떻게 가냐? 오른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즐기고 즐기고 짝 자 왼쪽으로 베풀고 베풀고 짝 그럼 얼씨구서 위로 얼씨구 얼씨구 짝 짝 절씨구는 밑으로 절씨구 절씨구 짝 짝 즐기고 짝 베풀고 짝 얼씨구 짝 절씨구 짝 즐기고 얼씨구 절씨구 짝 마지막에는 좋~~다 하시는 거예요 좋다고 하는데 한번 가볼게요 시작 좋~~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가볼게요 오른쪽으로 시작 즐기고 즐기고 짝 베풀고 베풀고 짝 얼씨구 얼씨구 짝 절씨구 절씨구 짝 즐기고 짝 베풀고 짝 얼씨구 짝 절씨구 짝 즐기고 베풀고 얼씨구 절씨구 딱딱 좋다 오 잘하시는데요?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시작 즐기고 즐기고 딱딱 베풀고 베풀고 딱딱 얼씨구 얼씨구 딱딱 절씨구 절씨구 딱딱 즐기고 딱 베풀고 딱 얼씨구 딱 절씨구 딱 즐기고 베풀고 얼씨구 절씨구 딱딱 좋다 여러분들 다 서면 되는데 입이 안 돼 얼씨구 절씨구 입이 안 돼요 지금 입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천천히 결기에 쉽게 언제 Jeez 즐기고 베풀고 베풀고 딱딱 베풀고 베풀고 딱딱 얼씨구 얼씨구 딱딱 절씨구 절씨구 딱딱 즐기고 фак wszalsa 베풀고 딱 얼씨구 딱 절씨구 딱딱 즐기고 베풀고 얼씨구 절씨구 딱딱 좋 JUDY 알았어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자 빨리 가요 시작 즐기고들고 딱딱 베풀고 베풀고 lanes니당 얼씨구 얼씨구 딱딱 절씨구 절씨구 딱딱 즐기는 다 베풀고딱 얼씨구 나 절씨구 딱딱 즐기고 베풀고 얼씨구 절씨구 전작 우리 회장님 총무님 나오실게요 회장님 총무님 나오실게요 자 이거 멘트는 즐기고 베풀고 얼씨구 절씨구 준비 하고 하시면 돼요 우리 총무님이 한번 가보실게요 즐기고 베풀고 얼씨구 절씨구 준비 이야 시작 즐기고 베풀고 얼씨구 절씨구 준비 즐기고 베풀고 얼씨구 즐기고 베풀고 얼씨구 즐기고 베풀고 얼씨구 즐기고 베풀고 얼씨구 좋아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첫번째는 뭐라고요? 즐기고 두번째는 베풀고 세번째는 얼씨구 네번째는 얼씨구 4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너무 잘하셔서 다음에 더 어려운거 가지고 잘하셨어요 아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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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